제가 볼 때는 아까 말한 바들, 위선자들, 선을 넘은 사람들이 볼 때는요. 선을 지키라는 말이요. 아마 전혀 안 닿지 않을 겁니다. 저희는 선을 넘은 위선적 바들의 정대척점에 있어요. 보살은. 선을 지키는 전문가예요. 이쪽은 선을 넘는 전문가예요. 그러니까 소인배들 잡으려면 보살 떠야 됩니다. 별 수가 없습니다.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요. 아닌 것 같은데 힘이 없어요. 뭐라고 말할. 확신이 없어요.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. 이쪽은 진리에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. 이쪽은 욕심에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. 난 이렇게 하면 이득 얻는다고 확신을 가졌어요. 다음 생은 모르겠고 인과도 모르겠고 이번 생에 확실하게 당기겠다는 입장이에요. 이번 생에 누릴 거 다 누려보겠다 하는 입장. 이런 입장들이 예전에 다 역적이 되고 다 국민들 짓밟고 자기 권자만 지켰던 사람들이 이번 생 당겨보자는 말입니다. 이번 생에 누릴 거 다 누려보자. 다음 생은 모르겠다. 그런데 보살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하고 선을 아니까. 일반인들은 아니긴 한데 꼭 저게 아니라는 법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일반인들이 공격도 잘 못해요. 사실은. 너 그렇게 살면 안 돼. 하늘이 부끄럽지 않느냐. 그러면 저기 욕심꾼들이 그럽니다. 이미 부기를 얻은 욕심꾼들이.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사는 거야. 그러면 확 자빠져요. 왜냐하면 진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자식 등록금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이 시점에서 그런 말을 확 들으면 무릎 탁 꿇습니다. 내가 잘못 살았나. 보살은 꿇을까요? 안 꿇을까요? 보살도 약간 무릎이 위축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뭔가 때리네. 뼈를 때리네. 그런데 일지보살부터는 그렇게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일지보살부터는 육바람이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기하는 애가 지금 악업 짓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안 꿇려요. 야야야. 지금 어디까지 걸려고 그러는 거야. 너 지금 방금 지옥 연장됐다. 지옥 500년에서 지옥 600년 됐어. 방금 너. 내가 안 돼서 그래. 너 그만해. 진짜 하지마. 못 보겠어. 나 이런 호롬을 못 보겠어. 너 지금 계속 지금 장난 아니야. 이 정도 안목이 있으면 안 꿇리겠죠. 그래서 맹자의 몸은 이래요. 부귀 가진 자들이 나를 불러서 가도 내가 돌을 펴러 거길 가도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내가 조금 더 위축될 게 없다. 왜? 그들이 가진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이 말이 아주 멋있습니다.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부귀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쫄지 않는다.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쫀다. 일반 중생은 왜 쫄겠어요? 갖고 싶거든요. 나도 그거 하고 싶거든요. 근데 가진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쫄죠. 진짜 나 이러다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. 근데 그걸 애초에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은요. 쫄 이유가 없죠. 내가 원한다 하면 이미 지는 거예요. 여러분. 그러니까 왜 일반인들은 소시오패스한테 당하느냐. 소시오패스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걸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게임에서 무조건 지는 겁니다. 이쪽은 근데 양심이 있어요. 부끄러움을 알아요. 저쪽은 부끄러움을 몰라요. 이쪽은 선은 못 넘어요. 저쪽은 선 넘어요. 붙으면 바로 이기죠. 선 넘어서 공격이 오기 때문에 져요. 근데 나는 아무리 한이 돼도 못 넘겠는 거예요. 저쪽은 넘어와요 선을. 그러니까 당하죠. 조선이 일본한테 왜 당했냐. 일본이 선을 넘어와서 그래요. 선 넘어온 놈이 문제죠. 선 넘어온. 선 넘어오면 안 되죠. 이 사회에 대해서 분노가 있으면 분노하면 우리부터 양심 사회를 만들 힘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이 힘 키우는 짓은 안 해요. 또. 또 국민들끼리 누가 또 양심하자 그러면 또 욕합니다. 알량한 양심 그러지 말고 빨리 기득권을 지금 현재 기득권들을 우리가 지켜주자. 또 노비 마인드로 가요. 그래서 이 사회는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.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은 소시오패스들은 또 욕심이 나요.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 어리석은 중생들 착취해서 한평생 제대로 내 새끼들까지 놀고 먹을 수 있어요. 그 길을 왜 안 가겠어요. 눈에 선이 보이는데. 중생들도 딱 그 수준인데. 근데 만약에 보살들이 많아져버리면요. 헛짓거리를 못하죠. 보살들이 보고 있으니까. 국민의 상당수가 또 보살도를 닫고 있으면 거기서는 헛짓거리 못합니다. 그렇게 건강한 사회, 면역력 강한 사회를 만들어버리면 세균이 병균이 침입해와도 다 막아낼 수 있다.